근데 이 어프로치 같고 좀 힘드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. 그래서 9번 아연 정도로 아예 외지가 아니라 아연으로요? 네.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원래 굴리는 걸 되게 선호하고 굴리는 게 찬스가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. 적어도 굴리면 보기는 한다. 저는. 네. 많이 안 도망가게 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이제 겨울철이잖아요. 특히 그런 데다가 겨울철이기 때문에 9번 아연 정도로 똑같습니다. 근데 제가 오늘 강추하고 싶은 거는 바운스를 헤드 솔 부분을 땅 밑에 잘 붙이면 이 9번 아연도 약간 굴릴 때는 각이 그냥 조금 이렇게 화면으로 많이 보셨을 때 조금 이렇게 뭔가 헤드가 약간 열려있는 느낌이 보일 수도 있으세요. 지금 보여드릴게요. 9번 아연은 살짝 열린 거 아니에요? 네. 살짝 열리는데 이게 그냥 조금 이 핵체가 들어왔을 때 이 바운스로 들어오게 짧은 스윙을 했을 때는 바운스가 들어오기에 아주 용이합니다. 어프로치 할 때는 뒤에 바운스가 닿고 살짝 오픈되는 게 스퀘어라 생각하는 게 좋겠네요. 그렇게 하시는 게 좋죠. 그래서 똑같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굴릴 때도 바운스는 닿아야 된다. 보통 굴리려고 하면 페이스를 닿거나 닿아서 누르잖아요. 그렇게 많이 누르는데 극단적으로 뭔가를 표현을 안 하셔도 되고요. 이 바운스를 놓고 체중은 당연히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서 이 손목 각만 잘 살리면 그대로 이런 식으로 굴릴 수 있는 겁니다. 좋은 꿀팁이네요. 이거를 저는 아마추어분들이 특히 많이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. 오늘 말씀드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요새 겨울에 딱딱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이 되면 훨씬 이 느낌으로 치실 줄 알면 저는 훨씬 쉬울 거라고 생각이 돼요. 지금 그 느낌으로? 잔디가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클럽을 이렇게 지나가는 느낌 땅을 약간 스치는 이 느낌 자체가 확연히 저는 틀려질 거라고 보고요. 이거는 저는 오늘 보시는 분들한테 정말 강추하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.